청주 마야사가 지난 4일 대웅전에서 영축총림 통도사 전개사 중산 해남스님의 강맥을 전하는 전강식을 봉행했습니다. 해남스님은 8명의 전강 제자에게 법호와 바루를 전하며 불법은 세간을 떠나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며 불법 홍포에 매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장 직무대행 서봉스님은 오늘의 소중한 전강 법석이 불법 중흥과 불교 교학 발전에 더 큰 원력을 서원하는 법연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